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은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차량 번호판 변경입니다. 해당 공약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회사라던가 부모 회사를 통해서 법인명에 슈퍼카라던가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한 뒤에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무늬만 법인차가 철퇴를 막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조세 정의도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달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현재 법인 차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차량 번호판과 흰색으로 같아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걸 확실하게 구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상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살펴보면은 우선 전문가들은 법인차 번호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부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고가 차량일수록 법인 차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가격대별 법인 차량 비중을 살펴보면은 1억 미만의 법인 차량은 고작 7.9%에 불과했으며 1억 이상인 경우는 58%, 2억 이상은 74.7%, 3억 이상인 차량 중에서는 83.8%가 법인 차량으로서 고가 차량일수록 법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보도된 소식을 보니까 4억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우라칸이 2021년에 40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개인들이 구매한 물량은 단 2대뿐이었고 나머지 38대는 전부 다 법인 차량이었으며 이 외에도 벤틀리라던가 롤스로이스 같은 고가의 차량들 역시도 대부분이 법인 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런 초고가의 차량들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면은 상당히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정부 측에서 법인차의 연간 감가상각비하고 유료비라던가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로 포함을 한 유지비를 천만원 한도에서 법인 세법상 손실금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법인차를 업무에 사용했다라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은 차량구입비 역시도 사업경비로 인정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10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부를 작성하면은 차량구입비 전액이 경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구매한 고급 차량 전부가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스포츠카 등 유지비 부담이 큰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이 구매하는 것은 사적 유용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구매했다면은 당연히 부담을 했어야 되는 비용을 법인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서 회피하는 것은 탈세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당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비용 처리하면은 정부의 법인세 과세 소득이 감소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법인차를 회사 찬스, 아빠 찬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 찬스는 회사가 업무로 쓴다라고 리스한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아빠 찬스는 회사 운영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를 다시 빌려가지고 정해진 용도 외에 쓰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라면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면은 업무상의 횡령이라던가 배임 혐의로 받게 되어 있고 개인용으로 타고 다닌 가족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실제로 미국이라던가 영국 등에서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속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허술한 법인차량 리스제들을 악용을 해가지고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인차 리스를 이용하면은 차량은 리스사 명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자에게 국민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으며 공채가 제일 저렴한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기에 공채 청구 금액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료를 법인 비용에 넣어가지고 매출에 비해서 순이익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으며 그러면은 세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회계사는 국가는 법인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라면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업무용으로 쓰지 않을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은 조사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당선인의 법인차 번호판 색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치권에서 여야 불문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도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세무 당국의 전수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불법 탈세의 주범인 법인 차량의 사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및 법인 슈퍼카의 사적 활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부터도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왔죠. 법인카로 왜 도대체 저런 슈퍼카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차는 법인차로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뭐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제대로 되진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정은 논의해 볼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사실 뭐 정치질만 하느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이죠. 아무튼 뭐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까 현재 수입차 관련해가지고 법인차 대수가 지난해에만 10만 대가 넘어간 만큼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이 문제를 짚은 김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가 없는 상황이며 네티인들 역시도 윤석열 공약 중에서 이거는 정말로 잘하는 공약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가호 못 잡고 찌질하게 법인 번호판 달고 슈퍼카 끌고 다니는 사람들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이게 맞는 것이다 업무용도 아닌데 법인을 왜 하는가 어차피 여자 꼬실 때나 타고 다니는 차다 세금은 다 낼 건 내고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비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특혜를 누리는 것은 명백하다 세금 특혜에 직장인들이 봉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하는 정책이다 이런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이런 것들이 세금 도둑입니다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차를 업무용으로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이 특혜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기회의 관용차도 번호판을 확실히 싹 바꿔가지고 김혜경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해당 공약은 꼭 실현이 되면 좋겠다 이대로 묻히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 수입차여야 되는지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적발해 처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성실한 납세자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업무사용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을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라던가 주황색으로 바꾸면은 개인 용도로 악용하는 탈세 행위를 조금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고 꼼수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도 결합을 한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번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만큼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